이제 드디어 언빤싱을 해볼게요. 여러분 그 안에 박스가 들어있었네요 어? 이게 그거다. 큰 사이즈. 아니네. 이거는 언니 그거다. 들어있는. 어? 원두입니다. 여러분. 네. 하우스 브랜드 이것도 맛있는데. 어? 머그짱이다. 어머 귀여워. 어머. 봄이 드러져 있어요. 여러분. 어머 어머 이거 완전 귀엽다. 오리도 잘 고른 것 같아요. 저희 언니. 거울인데요. 스타벅스 거울. 어? 작년에도 저희 언니 이거 골랐었는데. 대박. 이거 지금 또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. 그쵸? 어? 이거입니다. 이거. 이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이거랑 이거거든요. 이거 큰 사이즈. 대용량. 이게 스탠드로 된 텀블러. 하나 둘 셋 넷 다. 어? 이거는 공용으로 들어있고. 하나 둘 셋 넷 다. 어? 이게 세트입니다. 여러분.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게 하나 있고. 먹을 잔에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악세사리 하나. 너무 예쁘죠? 역시 저희 언니 잘 골랐네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